밤사이 전국 곳곳에 눈이 왔습니다. 서울 중 수도권 지역은 금세 그쳤고, 충청과 남부 곳곳에 내리던 눈도 대부분 그쳐가고 있습니다. 추위도 많이 누그러졌는데요. 어제 아침만 해도 서울 영하 7.9도까지 떨어지면서 때이른 한파가 기세 등등했는데요. 오늘은 그보다 3도가량 높은 영하 4도에 머물렀습니다. 예년보다는 낮지만 공기가 한결 가벼워져서 출근하시기 한결 수월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영하의 기온 속에 내린 눈이 얼어붙어 빙판진 곳이 있습니다.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충청과 남부는 남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차츰 벗어나겠고, 이후로 전국이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맑은 하늘 함께하겠습니다. 서울, 경기, 강원 그리고 경북 일부로는 대기가 무척 메말라 있습니다.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니까요. 불이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낮 기온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3도, 청주 4도, 대구 7도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 갈수록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예년보다는 추운 날씨지만 지난주보다 포근해진 날씨에 다니시기 한결 수월하겠습니다. 수요일 밤부터 목요일 오전 사이 전국에 또다시 눈이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